보스다 보스터다 보스 좀 빡쳤다 야 보 sä dürfen 보스 개빡쳤다 보스 개빡쳤다 너너너너너로 오우 쉣 홀로리멀리 프로테이터와 감자가 뱀파이어 서바이벌 하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뱀 서류 게임을 조금 많이 했으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본 캐릭터로 이온발 샷건 오 좋은데 샷건 가지고 가보도록 해personal 마우스는 딱히 필요 없는 그런 건가봐 캐주얼하다 보스 좀빡쳤다 보스 개빡쳤다 보스 개빡쳤다 오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오우 섀 홀리멀리 프로테이터 감자가 뱀파이어 서바이브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뱀 서류 게임을 조금 많이 했으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본 캐릭터로 이연발 샷건 오 좋은데? 샷건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는 딱히 필요 없는 그런 건가봐 캐주얼하다 깔끔 하하 넋백이 있네? 유령왕홀? 이거 가져가자. 근데 감자보다는 약간 좀 계란에 가까운데? 간듯 안 맞은 게 레전드? 원거리로 다 가자. 게임이 확실하게 컴팩트하네. 좋다. 지금 치명타율이 몇 시? 이거 올리면 10. 가자! 빡고 있으니까 뭐 그냥 가져가는 거지. 스킬을 찍으면 캐릭터도 좀 변하네. 점점 강해진다. 보여 보여 보여? 오 좋다. 오 원거리 공격도 해? 재밌네. 아 재밌네. 레이저 건. 야! 마! 폴리 쉣. 완벽한 카타르시스. 느려, 느려. 오소이. 안 되지, 안 돼. 오소이. 저희들은 이곳을 뚫고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원거리 데미지. 얘도 원거리 데미지네? 끝났다. 여기는 물량전인가봐. 이게 물량전이네. 얘들 개많아. 와 이래 맞나? 아! 와! 무백, 무백, 쳐. 무백, 쳐. 미쳤다. 깔끔하게 다 피해버리고. 잘 먹다 갑니다. 예스. 얘를 재활용. 레이저 건 끼고. 아 이거 뭐 다른 것도 안하고 그냥 일트에 깨버리는 거 아니야? 재능이 있어버렸다. 어쩔 수 없네. 화끈한 웨이브. 무빙 깔끔. 이렇게 해서 삭, 슥, 색, 속삭, 컷. 깔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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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탄막 슈팅 된다. 뭐가, 뭐가, 뭐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어어. 야. 오. 긴장감. 긴장감 맥스. 미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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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와 씨 애들 그냥. 호. 널 버릴까? 널 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가라. 아아. 하하하. 의료총. 새로운 아이템 등장. 내가 탄막 슈팅은 좀 약한데. 어어. 어어. 와 씨 애들 빡세네. 아니야. 이 친구 재활용하고. 샷건을 두 개 껴버리죠. 빠앙. 샷건 개쎄잖아. 어? 아닌가? 어 애들이 왜 좀 안 죽는 것 같지? 자, 이때부터 이제 적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할 타이밍이죠. 우와. 어어. 어어. 아. 이야. 하하하. 또. 와.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올라가야 돼.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해서. 속삭 쓱. 아. 큰일날 뻔.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된다.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말라. 허허. 배엌. 부스다. 부스 떴다. 부스 좀 빡쳤다. 야 부스 좀 빡쳤다. 부스 개빡쳤다. 부스 개빡쳤다. 어 너너너너넛. 허허허헣. 오우. 쉿. 헐리멀리.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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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보스모스 좀 타이트한데. 한 번에 3개의 근거리무기와 3개의 원거리 무기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박학다식자로 한 번 가져가 볼게요 반반무만이 한 번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때리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쿨타임이 좋지 않네 때리는 건 좀 귀엽네 근거리무기가 좀 귀엽네 오케이 좋았어 깔끔 주먹? 주먹 좀 궁금한데? 주먹은 어떻게 때림? 그냥 발사야? 발사체네? 좋았어 경험치 업까지 공격속도로 올려주고 SMG 오케이 챙겼다 좋았어 무기 하나로 이렇게까지 강해지나? 좋았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경험치 너무 맛있고요 좋습니다 오마일 결합도 있어? 이게 되는군요? 그럼 얘도 결합될 거 아니야 재활용했어 피해버리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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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샷건 재활용 레이저건 획득 확실히 아까보다 집중이 덜 된다 한막 수도 봐라 이거 죽었어 왜? 무기를 12개를 들고 있을 수 있답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완전한 원거리로 무장해서 깔끔하게 한 번 가봅시다 이번엔 깬다는 느낌으로 권총 가져가자 광기 혹시 모르니까 가져갑시다 데미지보다는 치명타에 조금 더 의존을 해야 될 가능성이 공격속도? 가져가 데미지씨 언제까지 낮아지나 보자 나는 이제 모르겠다 확실히 공격속도 빨라지는 게 티는 나 깔끔하게 의료총 가져가자 이제 예스 예스 바로 5개 돼버렸죠 오 오마이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닌가? 아 죽겄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너무 단해 권총 챙기면은 겨락 이 친구들 그거도 되잖아 겨락 너무 강해져버렸다 아 맞냐? 무기가 너무 부족해지는데 이거 모빙 깔끔한 모빙 아앜 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대해 먹을 수 있는거 다 먹어 이연발 샷건 2 오케이 의료총 결합 오케이 샷건 있으니까 이제 뭉쳐 있는 거에 대한 내성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느낌? 웨이브 10초 남았다 버티자 어.. 채빈 바로먹고 바로먹어 오 야야야야야 제시도 SMG 레이저총 슈레더와 레이저총 이걸로 쓰자 로켓 런처? 82 오 비싸네 오 범위공격 좋아 내가 가장 필요했던 무기지 범위공격 아한 너무 달아 이게 또 편식의 맛이지 권총 이랬? 이랬죠 와 총 개많아 역시 다다익선이라 그랬어 이야 죽이네 이 맛에 이 캐릭터 하는 거구나 너무 맛있어요 이제 SMG 나 3레벨 되냐? 된다 폐감이 개짜라 강하게 한번 가보자고 너무 강해 지금 데미지 거의 미친 놈이다 웨이브 20이 보스였던 걸로 기억하니까 그거 생각하고 폭발 데미지 좋아요 원거리 데미지 좋아요 안좋은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엄지척 아 쉬웠네요 아니 게임 난이도 갑자기 처음 할때보다 너무 쉬워진거 맞냐 이거? 와우 콜리셋 한대 한대가 치명타요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 바로 최미수와 김정국의 대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수와의 싸움에서는 한대만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됩니다 잘먹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가자! 헤이 헤이 이 미친 데미지 앞에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되버렸다 존익이 이것이 존익이 인생을 사는 기분일까? 개재밋게 사네 이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개가 죽는다고 갱단 하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대담함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강한데 뭐하러 안 죽이고 가만히 있음? 그렇지 와 미쳤다 다 먹어줘 좋아요 레벨 20 오 이것도 4레벨짜리도 있네 이 다음에 보스 몬스터가 얼마나 빨리 죽을지가 좀 기대돼가지고 설레는 중 치명타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네 티가 나네요 이제는 감자라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긴거 이제 슬슬 간지납니다 선글라스도 딱 껴가지고 헬테이커의 미중연 느낌이 싹 나버리는 깔끔 보스가 세게 밀고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하죠 의료총을 3레벨짜리를 안 가져갈 수가 없어 가져갑시다 갑니다 레츠고 보스가 세보다 쎘기 때문에 오 야 보스 데미지 갠마리 달아 어? 보스 삭제인데 그냥? 아 보스가 탄막을 좀 쓰네요 아까 그 보스랑 커턴이 다른가봐 안 돼 컷이야 뭐야 끝인데? 끝났네요 브로테이터 생각보다 캐주얼하고 스피드감 있어가지고 재밌네요 여태까지 했던거 중에서 거의 제일 재밌는거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컷! 스펀지 模ífic 최 via Lore